Hello, this is 정혜인. 제가 올해 9월 16일 토요일 2023 정혜인 팬미팅 10번째 계절인 자카르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의 팬미팅은 제가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데요.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뵙고 있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9월 16일 카사블랑카올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쌈빠이 준빠라기